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표출원서에 상품유 및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보정서는 통합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 후 특허청에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은 전자출원 등록 안내 동영상에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서식 작성기를 실행합니다. 통합서식 작성기 화면 좌측에 표시된 서식 검색창에서 국내 중간서식, 상표, 보정서를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여 작성할 서식을 불러옵니다. 보정서식 대량목별 기재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상표법 시행규칙 발지 제5호서식, 보정서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표시정보 선택 대화 상자에서 출원번호를 기재한 후 출원인 정보 찾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된 출원인 정보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출원번호, 출원인 정보가 조회된 정보로 입력됩니다. 구분항목은 출원서 등 보정을 선택하고 절체를 선택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항목을 체크하여 법정대리인의 특허 고객번호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제출 종류는 특허청에 접수한 출원서에 대해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자진을 선택하고 제출원인이 된 서류인 출원서의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 통지를 선택하고 해당 통지서 상단에 표시된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또는 발송번호는 제출원인번호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특허로 홈페이지, 특허발리, 특허보관함의 사건 번호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정할 서류는 상표 등록 출원서를 선택한 후, 구분항목에서 출원구분을 선택합니다. 보정할 사항의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보정할 사항 입력창에서는 보정하려는 10배량목인 등록 대상으로 이동합니다. 등록 대상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하는 상품류나 지정상품만을 잡고, 보정하지 않는 상품류나 지정상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의 오기정정, 삭제, 물품류를 변경하는 보정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방법은 정정으로 선택합니다. 보정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오른쪽에 등록 대상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정전에는 오기정정, 삭제, 물품류 변경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지정상품만을 기재합니다. 등록 대상 찾기 창에서 상품류를 선택합니다. 지정상품은 직접 입력이 가능하며, 상품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 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된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정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 입력이 완료된 후, 보정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 등록 대상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 대상 찾기 창에서 보정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입력합니다. 보정후로 상품류가 변경되는 경우, 우측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항목을 추가한 후 반복하여 입력합니다. 보정전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기재한 내용을 보정후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삭제 보정이 됩니다. 보정할 사항 입력이 완료된 후, 보정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보정할 사항에 보정 내용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표는 최초의 상표 등록 출원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며, 요지 변경 시 보정각화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40조 내지 제41조의 보정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나, 보정후 상품류 구분이 보정전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보정후 1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보정서를 저장합니다. 작성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전자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온라인 제출 마법사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 마법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 온라인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적으로 온라인 제출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온라인 제출 과정은 특화 등록 출원 절차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제출한 이후, 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홈페이지, 수수료 관리, 수수료 납부, 온라인 납부 코너에서 검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상표 보정서 온라인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특허 고객상담센터 1544-808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